1. 2. 물이 안 닿치네. 여기 앉으면 돼요? 네. 신동엽 씨와 이거 어떨까요? 저는 좋아해요. 형이랑도 술자리도 몇 번 많이 하고 해서 편안한 진행하시고 누구처럼 말 많고 그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. 주변에 시끄러운 MC 한 분 계셔가지고 혼이 다 나가거든요. 되게 CCTV라는 거예요? 아, 쫙 차네요. 커밍 순 어떨 것 같아요, 오빠? 이게 너무 스포 아니야, 근데? 커밍 순이 아닌데 그냥 커밍인데. 우리 프로 보고 나면 다 봤네. 안 보는 거 아닐까? 주특기라고 해야 하나? 스포거든요. 되게 눈치 없이 다 얘기하거든요. 영화 MC의 자질검증 퀴즈를 드리겠습니다. 뭐만 좀 집에 가면 되니까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가니? 저 아세요? 어! 그거! 내가 널 어떻게 하니? 내 차 끌고 왔으니까 알지. 도둑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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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야? 넌 누구야? 넌 누구야? 어? 이거 넌 누구야? 넌 누구야? 넌 누구야? 이거 아는데? 어, 아는데? 봤는데? 아, 시프지? 어둠의 도시? 도시의 아이들? 아니지, 뭐야? 범죄의 도시. 아, 범죄의 도시. 근데 사실 이렇게 저처럼 영화는 좋아했지만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. 제가 뭐 도는 것도 아닌데, 사실. 아, 알죠. 스타워즈. 아니오! 어? 그거. 롬롬롬. 정답. 아직 한 몇 남았다. 어어! 어? 아저씨! 아, 정답! 아. 아! 친구! 빠진 건 참을 수 있어. 아이씨. 한 번 날 비웃지 말란 말이야. 난 친구에서 넘칠 정도니까. 대분지. 이제 속 시원할 거다. 그렇게 재수 없는 내 얼굴 다신 보지 못할 테니까. 제 얼굴 못 보실 수 있어요. 계속 봐야 돼요? 보지는 볼 수 없을 테니까.